시작 여기는 내곡동 뉴트나무 쉼터입니다. 오늘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도 하고 또 인공지능 또 치매 예방 그런 것도 하고 아주 좋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체험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여기 위치는 내곡동 뉴트나무 쉼터 효득버스도 입고 하니까 양지역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무료로 다닐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또 고맙습니다.